자 일단 제가 과거는 어차피 이 연세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과거 힘들었어요. 집어치워야 되는 거고 올해가 알건 아세요? 올해가 마지막 삼재에요. 엄마가. 삼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쪽에 대해서도 뭐 어르신들한테나 얘기나 들었겠지 엄마가 스스로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요즘 나한테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황당무괴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니.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 응 접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나도 의문점이 들고 도대체 여기까지 살아서 나 중년 시절에 이제 초년은 괜찮았어요. 중년 시절부터 이제 청년 되면서 그 시절부터 오면서 우리 엄마는 엄마가 없었어. 우리 엄마는 그냥 열심히 산 거. 내가 아이들한테라도 아픔 주고 싶지 않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되게 애를 썼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물욕.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막 욕심을 가지고 챙겨고 그러니까 뭐 하다 못해. 금전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그냥 어차피 내 한몸 이렇게 살고 무난무난하게 서로 도와주면서 봉사하면서 살고 이러고 왔어. 근데 우리 엄마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람마다 신의 가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신의 가물이야. 그러다 보니. 느끼죠. 자 신의 가물이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그것을 묵언하고 오셨다 이거야. 모르고 또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 게 아니라 저 먼 하국에서 살다 보니 정신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곱게 자라신 분이야. 응? 대답은 해주셔. 응. 자 곱게 자라신 분이야. 그러다 보면 옛날에 뭐 도련님 아가씨 소리를 들었다고 했 정도로. 왜냐하면 이 집안이 사대문의 문중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나름대로는 공줄 우리가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공줄도 닦아오신 양반들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신이 그리고 신이 조상이에요. 신이 그 조상이 자손들한테 가지가지 뻗쳐서 가서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는 도와주고 어느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업적 공줄이 다 끊어진 거야. 그러면 부모 때 그 할아버지 때 그 위에 위에 때는 공줄이 왔어요. 왔는데 이 집안에서는 워낙 신줄들이 또 사주들이 높고 세다 보니까 본인도 우리 엄마도. 여태까지 오시면서 사람의 고력. 그리고 금전의 나름대로는 고력. 내가 물려받고 안 물려받고를 떠나서 그냥 난 좋은 게 좋다라고 하고 와서 왔는데. 응. 정말이야 욕심 안 냈어요. 하다못해 집안에서 뭐를 와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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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재산 탐내지도 않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점점 점점 바보를 알다 보니까 엄마도 가슴으로 무척이라도 우리가 한이라 그러죠. 원이라 그러죠 그니까 원도 지고 한도 지고 근데 그걸 원망하지는 않았어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사람들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제 혼자 됐고 내 육신의 병에 내 몸에 병이 자꾸 이 암이 여기저기 하나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엄마 스스로 해서 이제 약해진 거야. 잘 버티고 왔어요. 잘 버티고 왔어. 그리고 잘 버틸 수 있었어. 근데 인간의 덕. 근데 내가 베푼 거로 따지면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따진 거를 보면 우리 엄마가 사람들한테 아 칭송받고 칭찬받고 걱정받고 정말 내가 고민거리 대화도 하면서 나도 해결해 주지 마 이렇게 대화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윈니나 자는 그런 귀인이 없어요. 나도 그게 기가 막혀 머리 깎고 미안해요. 말 자른 거 아니여 머리 깎고 진짜 거살이 됐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암별을 지워주든 내가 암별을 지어봤든 안 그러면 자식도 내 품에서 내 마음 몰라가. 자식도 내 품에서 내 마음 몰라라. 남편을 만나면서의 내 인생의 기류가 정말 나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미안해요. 말도 안 되는 그분을 만나고 너가 말도 안 되는 사주에 너무 센 분을 만나고 하다 못해 너무나도 변사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다 보니까 내 팔자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혼자 되고. 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자식도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 편이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갖고 싶어서 진짜야. 그거 내가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나라는 마음 그리고 정신. 왜 아프다 보면 사람이 어디라도 기대고 싶거든. 근데 엄마가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어울려져 살아가겠다. 내 믿음에도 내가 굳건히 나 혼자 먹고 살면 되지라고. 내가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라는 생각으로 우리 엄마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신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잘못 아는 거지. 그리고 엄마는 남 여자랑은 절대 궁합이 맞을 수가 없어요. 대답하세요. 여자랑은 상극이에요. 아무리 잘 아니 돈 전 재산 다 줘도 나를 씹어. 응.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미안해요 응. 그거 나는 잘난 척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들이 나를. 결계를 치고 방어를 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너무 서러워 그리고 이해가 안 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뭐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 뭐 얘네들 하겠는데 이유가 없어. 내가 뭐가 묻었나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귀신이 씌어서 내가 뭐가 묻었나. 아니면 저들이 나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 그 룰에 들어와서 내가 1인자가 될 건가. 왜 나를 가지고 미안해 찍고 까불고 뒤에서 구설에 역모짓거리에 아주 인간으로 우리 엄마가 미안해요. 암병에 인간의 병에 보단 사람이 나한테 아주 그냥 이 시달리기 하고 사람이 나를 지금 내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아. 아니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 내가 이 병원 치료하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람을 지금 극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이해도 안 가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거니와. 응? 그리고 마음 속에서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 엄마가 지금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은 아니야. 죽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단 명이 아니에요. 아직 명이 남았어요. 이대로 살아 선생님 뭐예요. 그냥 내가 먼지처럼 사라지죠. 그거 아니에요. 자 한국으로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음 50명은 제일 중요한 제가 그냥 선빵부터 칠게요. 조상을 다 올려놓고 다 천도해놓고 다 천도해놓고 넘어가세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으면 내가 다시 뭐 거기에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넘어가세요. 엄마 여기 있다가 미안해요. 내가 없는 정신병 내가 없는 마음의 병 내가 없는 내 스스로의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엄마의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가서 내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웃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뭔가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 엄마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과의 지금은 방어막이 생겨서 인간과의 소통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엄마를 볼 적에. 사람도 이유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엄마가 엄마를 볼 적에 뭔가 되게 잘났는데 자기네보다 기가 센 것 같고 자기네보다도 뭔가 신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견눈 줄이로 하는 거야. 신줄이라는 건 이렇게 써요. 자 우리 엄마 봐봐. 말 안 하고 싶고 뭐하다 여기 와서 말하고 싶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무당이 집안에 무당이 없었는데라고 얘기해서 신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이라는 게 조상이 있어요. 조상이라고 그럼 그 조상들이 공줄을 닦아셨던 양반이냐 아니면 원의 짓이고 한의 짓이었냐에 따라서 이 공줄들이 어떻게 오고 자손들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틀려져. 뭐 대대손손 세손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엄마도 조금 느끼는 만은 있을 거야. 예감, 추억, 지금. 아니 또 누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속이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사람이 저러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서 깜짝깜짝 몰라. 그러니까 그건 무당이 돼서 신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반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신줄이 있어. 아니 저 무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 친구들은 내 머리가 한 바퀴, 내가 한 바퀴 반이도 더 돌아서 좋다. 왜 그렇게 눈치가 빠르냐. 눈치가 빠른 것도 빠른 것도 촉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감이라 그래요. 직감. 그 촉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눈치 빨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신줄이 우리는 죽어야지 없어져요. 근데 남편 땐 몰랐어.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마음의 충격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그걸 느낀 거다. 내가 무슨 고생을 하고 미국 생활에 손 들고 그렸던 적이 없던 사람이야.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들 마음속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이목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나라는 사람이 눌려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이 병이 됐다고. 그 마음의 병이. 암병으로 오다 보니 나이를 먹죠.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흐리고 잡고 조심하고 내려갖고 바다 내 기구까지 가도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이 병이 계속될 것 같고 이게 계속 모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한국이 그리워서 병원을 치료를 받아야 되면 있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 근데 미국으로 내가 집도 팔았고 언니도 있고 있지만 애가 연락이 끝났다니까. 가서 가는 수 있으면 가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 마음을 알아준다고 또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멘토는 아니지만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좋게 얘기하는 말들이 엄마한테는 화살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 저 여사는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 틀려. 자기 잘난 말자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호를 이렇게 겪는 진로 보는 그 신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들한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월등히 올라가서 그냥 부려야 돼요. 지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사람은 응 지시하고 부리고 말을 듣든지 말든지 아웃 이러고 딱딱딱딱 가야 뒤에서 어차피 욕하든 말든 상관없어. 근데 지금 와서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울려지려고 하는 순간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 본인도 힘들어. 내 가족도 단합이 안 되는데 내가 남이랑 어떻게 단합이 됩니까. 그치? 그리고 내 가족도 내 마음을 몰랐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을 알아서 엄마가 남이랑 어떻게 합숙해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정말 내가 뭔가 확 월등해서 내가 진짜 지시하고 딱 끊을 거 안 하면 아예 하고 더 이상은 어떤 예 어떤 인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의 어떤 대화를. 길게 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어도. 아예 포기하라. 포기는 아니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건 느끼는데도 그래도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길을 써줘. 하지 마요. 길 쓰지 마요. 사람이 처음에 받을 때나 나한테 관심 줄 때나 눈길을 주는 건데 왠지 모르면 나를 가르치는 것 같고 나를 지시하는 것 같고 이런 그런 줄이 부딪히는 거야. 기운과 기운끼리. 기와 귀끼리. 이해 가셨죠? 참 좋은 말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가뜩이나 아파 죽겠고 가뜩이나 이나 있는데 뭐 하려고 더 아프려고. 하지 마요. 봉사도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마스크 쓰고 어른들 뭐 할 수 있는 그 정도. 아이고 친절히 말. 누가 보든지 말든 연지지 마요. 누구랑. 근데 그 꼴을. 또 말을 안 하고. 그래 내가 이러자 해도. 그게 되지가 않아.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한테 말을 걸고. 또 나도 모르게 꾹 다물자 했는데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엄마가 그 발자인 거야. 자. 저도 말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엄마 봐봐. 저도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우리가 영감해서 이렇게 말해서 무당이 얘기를 하고 살잖아. 엄마도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서야 모든 걸 내가 조용히 살자. 이게 조금 뭐 편하게 그래도 다 신경 내려놓고 살자 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엄마가. 팔자에서 부딪쳐 버리니까 사람과 이게 동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가 같이 끝까지 나랑 힘들어도 뭐 해도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남편을 만나더라면 우리 엄마 인생이 달라졌어. 끝까지 간다고 부모가 골라서. 미뤘지. 근데 이 사주가 천생연분이라고 해도 뭐야 천. 잠깐만 방울 이게 떨어지지 천생연분이라고 한다. 근데 그건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고 사적하고 싸움받아 그런 적도 없어 나는. 그래서 그 자식이 왜 그러냐 그냥 엄마라는 사람도 자식이랑. 합이 될 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엄마가 자기 딴에는. 불만인 거야. 그리고 이런 엄마가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 근데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 그냥 부딪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엄마를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그냥 이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자기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 아이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래. 그래서 부모랑의. 등은 끝까지 지지는 않아요 언젠간 연락이 옵니다. 당장은. 자. 딸을 냅두세요. 딸 냅두세요. 그냥. 집착하지 마세요. 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시고. 엄마의 관심과 엄마의 사랑이. 엄마한텐 당연함이고. 내 자식을 내가 끌어안고. 끌어안고 이러고 싶다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둘이 부딪치다 보니 엄마의 너무 관심이 자기 딴에는 부담이 돼버린 거야. 아니 관심이. 관심이. 잘 들어요 엄마. 정말. 정말. 정말 잘 들어요. 미안하지만. 관심이 부딪쳐도 머리다 보니까 부담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제 말 잘 들으세요. 응. 어머니. 애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그리고. 그 애. 기다려요. 왜냐면 엄마 내가 하나 물어보자. 자식이 몇 명이에요. 아니요. 하나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하지 말고 대답해요. 감사합니다. 그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요. 자.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들과. 움직이지 마느라고. 사람들과 대화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마. 그리고 제 말 잘 들어요. 제가 아까 앞전에서도 그랬죠. 엄마 마음의 병이 정신병으로 왔다고. 그러다 보니 내 고초 내 아픔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자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애정이 가다보고 지키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엄마한테는 자식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치 머리 깔고 차라리 저를 들어가서 써야 된다고. 정말로. 그리고. 제가 엄마를 보잖아요. 와. 저분 진짜 사연이 많겠다. 아픔이 많겠다. 그리고. 엄마 내보. 뭐 괜찮아. 뭐 뭐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볼 적엔. 엄마가 엄마 자가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마음이 아팠지. 내가 어디서부터 뭔가를 내려놨지. 내가 어디서부터 뭐를 집착했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랬지. 그리고 내가 뭘 바라고 왔지. 라고 엄마부터 자가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신 망제님들. 뭐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연애. 내 가족을 잃은. 그리고 내가 엄마를 볼 적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미리 들은 거예요. 그건 제가 말을 자를 수가 없어서. 오죽하면 여기까지 쫓아오셨나. 어. 부들부들 거리는 다리를 갖고 여기까지. 쫓아오셨나 싶어서 내 엄마 보는 것 같아서. 내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식줄 바짝 잡고 살아야 돼요. 진짜야. 그래야. 뭐 신을 받고 무당이 되고. 이건 아니에요. 이 나이에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내가 지금 손이 다 떨려. 그래서. 싹 다. 하다못해. 뭐 일찍 가고. 뭐. 내가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내 부모 형제가 됐든.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귀에 바람을 다 걷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살아. 정확히 들어요. 엄마가 믿음을 떠나서. 뭐 여기를 안 믿든 믿든. 나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근데 엄마가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리고 고통받고 살고 싶진 않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응. 그리고 남은 여생을 좋은 추억을 갖고 싶은 것 뿐인 거야. 그것 뿐인 건데. 큰 욕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람들이랑도 부딪히고. 자꾸만 자식이랑도 등을 돌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만 점점 떠나고 없어지는지. 응. 너무 힘들고 괴로워. 안 살고 싶어. 솔직히. 내일에도 당장 진짜 이 병이 팍 퍼져가고 꼴까딱 죽고 싶어. 진짜로. 하루하루 일어나는 게 내가 오늘 왜 일어났을까. 오늘은 막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디 가서 울 거야. 울 데도 없어. 하늘 보고 오니까 뭘 볼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거야. 그죠. 열변을 통한 게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다 인생을 저희가 다 맞출 순 없어요. 엄마 일일이 속속속 다 맞출 순 없습니다. 근데 엄마를 보는 순간. 우리 엄마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느껴지니서. 눈물 흘리고 살지 말고. 그리고 모든. 내 수.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절에 앉아를 지어줬든. 하다못해 우리가 무당들한테 뭔가 시주를 했든. 뭔가 그러고 살아서 자식을 위해서 빌고 누군가가 올려드리고 하늘로 올려드리고 천도해드리고 엄마가 열심히 그렇게 비르고 사셨어야 되는 분의 사주야. 제가 그랬죠. 엄마 자식 중에. 제가 선생님 아시죠가 아니라 내가 볼 적에. 몇 째를 잃은 거야. 첫째. 왜 자꾸 이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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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요기가 뭔지 알아. 언제요? 오늘 7월이 되면 만 5년인데. 사고야? 자살이에요? 사고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제가 볼 땐 병은 아닌 거고요. 그래도. 정문적으로 말하다가. 남편이. 집안 내적으로 미쳐버렸어.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는. 중독. 자. 오케이 거기까지. 제가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엄마 이거 저승사자 다 보내. 아무리 해도 말든 상관없어 나라면. 엄마 살고 남은 자식 남았다며요. 남은 자식 남았다며. 그 자식마저 잡아가고 미쳐버리기 전에. 어? 엄마가 이 세상에도 눈을 감기 전에. 이 집안의 업을 다 풀고 가야 돼요. 그게. 여기 엄만의 이 가문도. 잠깐 들어요. 들어요 엄마. 점은 본인 애들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씨가 있죠 남편에. 성씨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안 물어볼게요. 성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객기병이 있어요. 예. 어?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인 거야. 그리고 또한. 여기가 대대손손. 하다못해 부처님을 믿든 뭐를 믿든. 하다못해 반석 먹을게. 모래도 세워주고. 해서 그거를 유지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 엄마의.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엄마의 잘못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엄마도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사니까. 그러니. 보내줄. 사람은 보내줘야 돼. 안 그러면 엄마 옆에. 정말 내가 성경에서. 엄마의 믿음에서 얘기하면.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얘기할 적에는. 망자예요. 그리고 저승사자입니다. 엄마한테서. 내일이라도 나 데리고 가세요 하고 싶지. 못 데리고 가요. 자식 하나 더 잡아먹기 전에. 여기서 엄마가. 믿음 떠나서. 저승사자 모래도 다 보내줘. 집안이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품질 박살이. 근데 이 연세드시고. 신발이 올라서. 아끼잡기가 들고. 하다못해 잡신이 들고. 하다못해 뭔가가. 자꾸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자꾸 저 집단들이. 뭔가 막. 이런 것 같고. 하루에도 뭔가 뭐. 이게. 뭐 아닌. 이명 같은. 뭔가 들리고. 이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그 욕이 내가. 과장되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싹. 마무리하시고. 엄마가 한국에서 살더라도. 누구나 연 짓지 마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예의는 하십시오. 뭐 불쌍하다고. 깐스러워하지도 마세요. 본인이 가장 불쌍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지금 가장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